이 친구는 락스테디 크루라고 비보잉을 만들어낸 미국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기본적인게 굉장히 좋고 음악이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손색이 없는 친구에요. 비보이의 푸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무브가 굉장히 신납니다. 엄락을 하고 있습니다. 탐락 꼭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. 너무 등기는 것 같아요. 탐락을 하고 있고 느낌이 너무 좋고 플로우로 들어가서 엘보우로 풍속을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무대의 공간을 여러 방면으로 다 활용하고 몸맞이를 자연자재로 움직이는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. 엘보우 정말 대단해요. 음악과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. 오 음악 음악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? 네 말이 필요 없고 무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너무 깔끔합니다. 네 말이 필요 없고 무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너무 깔끔합니다. 리버스가 시작을 합니다. 비보이 본 티셔츠에 본이라고 이름을 새겼어요. 이 친구는 그만큼 자기 이름에 자신있는 친구고 이름을 너무 추천드립니다. 엄락을 합니다. 푸드워크 아 바로 푸드워크에요. 좋습니다. 네 지금 시청 등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저 친구 보다 저 친구 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무슨 지금 엠씨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네 네 자 리버스 크루가 재밌게 즐거운다고 그려줍니다. 오 비보이 오 예 예 아 음악이 맞추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열광하고 있습니다. 열광하는 분리입니다. 자 분위기 됐습니다. 아 좀 아쉬운 어 푸드워크가 나오네